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발심의 중요성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간단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괴로운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행복하다 혹은 불행하다라고 할 때 그런 일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괴로움의 원인이 근원적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살면서 눈, 귀, 코, 혐, 몸 뜻을 가지고 색상향 미촉법이라고 하죠 눈으로 대상을 보면서 또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또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면서 감촉을 느끼고 또 생각하고 즉 이 삶을 살아가고 삶을 경험하면서 대상을 파악해서 안다라고 여기거든요 대상을 딱 보자마자 자기 식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대로 동일한 대상인데 자신의 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즉 자신의 삶의 경험 내용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색안경 같은 필터를 가지고 걸러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도로 좋아서 집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대상인데 극도로 싫어서 비난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보수니 진보니 하면 내가 어느 쪽에 이렇게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 나왔는데 열렬히 좋아할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열렬하게 싫어하기도 한단 말이죠 무엇이든 이와 비슷하게 무엇을 보든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소리를 듣든 내가 감각기관에서 감각 접촉되는 모든 것들을 접촉할 때 접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하는데요 팔정도의 첫 번째 정견인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봅니다 똑같은 대상인데 내가 어떤 과거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점은 대상이 좋은지 나쁜지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상 자체의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오는 거죠 실제 그 대상은 좋은 대상인지 나쁜 대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여길 때 그 암은 분별의식일 뿐이에요 분별해서 안다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해서 아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안다고 착각할 뿐이죠 그런데 그건 사실은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죠 사실은 모를 뿐이 맞는 것이죠 키가 크다 작다 어떤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능력이 있다 없다 라고 할 때 그게 정말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키 큰 사람들밖에 없는 곳에서는 제 키가 좀 작은 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사람들 사이에 가면 제 키가 큰 키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키는 크다라고 할 수도 없고 작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은 크다라고 분별하는 사람도 있고 작다라고 분별하는 사람도 있을 뿐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인식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렇게 자기식대로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럴 뿐인데 거기에 집착해요 그 생각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봤어 그 사람 키 큰 거 내가 분명히 봤어 그 사람 착한 거 내가 분명히 봤어 똑똑히 봤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여긴단 말이죠 다른 사람도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똑같이 봤는데 또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내가 본 것이 옳다라고 집착하면서 그 분별을 쥐고 사는 데 익숙해 있어요 옳다라고 집착하기 이전에 이제 크다 혹은 작다 예를 들어 우리 그러잖아요 친구를 처음 소개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 어때 혹은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어때 하고 물어보면 우린 대답을 쉽게 해줄 때 아 그 사람 사람 괜찮아 좋아 이러거나 아 그 사람 별로야 성격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그 사람 부자야 가난해 이렇게 얘기하거나 즉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말의 습관을 살펴보면 분별의 습관을 쓰고 있어요 괜찮아 별로야 능력 있어 능력 없어 잘났어 못났어 이런 방식으로 둘로 나누는 습관이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한 습관이거든요 그냥 그대로인 것은 있잖아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것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 의식의 뒤로 그냥 휙휙 사라져버립니다 날라가 버립니다 학교 운동장에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만 눈에 확 띄고 그 무수히 많은 소리가 있는데 내 아들이 하는 목소리가 내 귀에 탁 와서 꽂힐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른 거죠 다른 사람과는 이처럼 우리는 대상을 볼 때 대상을 파악할 때 좋다거나 나쁜 쪽으로 인식을 해야만 나에게 와서 어떤 중요도랄까요? 비중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딱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좋게 인식되거나 나쁘게 인식되거나 이게 중생이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필히 많은 대상들은 좋거나 나쁘잖아요 본 것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듣는 소리도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있고 그냥 좋고 그냥 나쁘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은 괜찮은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걸 보고 나면 더 보고 싶고 집착이 되고 애착하게 되고 내 걸로 취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반면에 싫은 거는 막 밀쳐내고 싶어요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두 번 다시 좀 안 봤으면 좋겠고 거부하고 밀쳐내려 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좋거나 나쁘다라고 해석된 것들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이나 혹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크게 내가 의미부여를 하지 않은 것 취사 간택하지 않은 것 취하거나 버릴 사자 버리거나 하지 않은 것 아는 것들은 내 인생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던 삶에서 무언가 하나가 좋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어지기 시작했고 내 걸로 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집착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과해지면 내가 이것을 내 걸로 만들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게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내게 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할 것 같은 환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20대 때 여러분들 젊었을 때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젊었을 때 우리 학교 다니는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눈에 탁 들어오고 하는 행동도 마음에 들고 예쁘고 잘생겼고 그랬다 그럼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하는 행동도 이뻐 보이고 자꾸 보고 싶고 그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저 사람을 사귀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집착하기 시작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믿기 시작하면 그게 정말이야 라고 취하고 그걸 믿기 시작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딴 사람을 좋아하거나 딴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웃거나 하는 것만 봐도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 사람과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이 막 암담한 지옥처럼 암흑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딴 사람을 사귀어서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마음을 비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르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걸 잘 접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또 옛날에 했던 그 마음은 사라져요 그런데 이처럼 본래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내 걸로 만들려는 마음을 내가 일으켰어요 그리고 일으킨 그 마음을 실체화 시키고 진짜라고 여기고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그 감정을 진짜 나다라고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랑한다라는 감정도 그게 진짜 나이겠어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겁니다 감정은 우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나는 A라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B라는 사람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있는데 TV를 보면 저 사람 참 멋있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속으로 자책감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연이 화합하면 그런 마음이 그런 감정이 인연 따라 생겨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해석을 해서 내가 나는 파렴치한 사람인가 봐 나는 나쁜 놈인가 봐 이런 식의 해석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할 뿐이지 그건 그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연법을 깨닫지 못했다 보니 인연 따라 생겨나는 감정을 내 감정이라고 취하려고 해요 내 감정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여기니까 실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는 내 인생에 엄청난 중대한 사건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부터 취하려고 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죽고 사는 문제로 커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사실 모든 문제들이 이와 비슷해요 내가 A라는 고등학교를 갈까? B라는 고등학교를 갈까? A라는 대학을 갈까? B라는 대학을 갈까? A라는 회사를 갈까? B라는 회사를 갈까? 가지고 고민 고민을 하다가 한편으로는 A라는 회사가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B라는 회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어디가 좋은지를 아직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다가 결국 A라는 회사를 가야지 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A라는 회사가 너무 좋아져서 A라는 회사에 못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일어났고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A라는 회사에 떨어졌을 때 그래서 B라는 회사밖에 못 갔을 때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신서님께서 막 화가 나셔서 너무 속상해서 아이가 가고 싶은 A라는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다른 친구들은 붙었는데 이 친구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순위로 가려고 했던 B라는 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충분히 붙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지 못했던 세 번째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지만 막 그렇게 큰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죠 저는 거기에 대한 취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선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심플한 일이거든요 이 아이는 C라는 대학에 갔어요 그냥 또 옆에 친구는 A라는 대학에 갔고 또 다른 친구는 B라는 대학에 갔을 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죠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대학이니까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비유가 어떤 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하는 게 없고 우리 집은 뭔가 해도 되는 게 없고 뭔가 이렇게 재수가 없고 인생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인생이 풀리는 게 없느냐 하고 가족 전체가 막 가슴 아파하더란 말이죠 그 괴로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본인 스스로 우리 집은 되는 게 없어 내 자식은 뭔가 이렇게 풀리는 게 없어 저 집은 승승장구 하는데 내 아이는 왜 벌써부터 되는 게 없지라고 여기지만 그 괴로운 마음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그 괴로움은 자기가 만든 거죠 내가 반드시 이 아이는 A라는 학교를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생각들 견해들 조건들을 내가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진짜로 알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A라는 대학에 가는 게 정말 이 아이를 위한 최선인지 C라는 지금 간 그 학교가 정말 이 아이에게 최선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진짜 인생의 어떤 귀인들을 지금 간 C대학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이곳에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대학에는 내 귀한 인연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 C라는 곳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해요 왜 안다라고 생각할까요? 분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A라는 학교와 C라는 학교를 분별해서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다 이건 취해야 될 것, 이건 버려야 할 것이라고 내 안에서 자기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 무슨 말씀 하시느냐 이 세상은 전부 다 좋은 대학이 있고 나쁜 대학이 있고 서열이 다 있다 회사도 대기업이 있고 안 좋은 기업들이 있다 그걸 모르는 거냐? 알죠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언뜻 보면 아 이 스님은 좀 이상하네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근원에서 이것은 분별일 뿐입니다 또 언뜻 생각하면 그건 다 알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알지만 그 근원에서 정말 이것이 내 단순한 분별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분별하는 마음만 없으면 아 그냥 이 아이가 갈 길을 갔구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남편은 이 회사에서 진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진급을 안 하면 그냥 다른 곳을 가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모두가 동일한 집착의 틀에 갇혀 있죠 모두가 여기서 진급하는 게 좋은 거야 라는 그 틀 이걸 집착이라고 틀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집착이고 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분명히 자기가 모두가 함께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나도 함께 집착한 거예요 그게 정말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은 진급을 못한 것 때문에 한 10년 가까이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한 5년 이상 힘들어 하셨어요 나중에 10년쯤 있다가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얼굴이 이렇게 좀 환해지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와 스님 제가 그때 10년 전에 거 진급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회사 다니는 게 훨씬 낫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진급을 했으면 가야 될 딱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그때 같으면 너무 당연하게 관행처럼 되든 일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깜빡 같습니다 내가 거기 갔으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하면서 다행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10년 전에는 몰랐죠 지금은 또 알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또 알았던 게 아니에요 세용지마라는 말처럼 알 수 없어요 삶에 어떤 것이 진짜 옳은지 진짜 틀린지 내가 생각한 견해가 정말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우린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내가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물론 많이 알죠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정말일까요? 아주 사소한 내 아이가 애라는 학교를 가야 하는지 삐라는 학교를 가야 하는지를 진짜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알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왔고 사위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내 눈으로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아니야 이 사람과 결혼하면 불행이 눈에 환히 보여요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두 사람은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도 반대를 끝까지 한단 말이죠 그 마음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안다 내가 탁 보니까 저 사람은 별로다 너의 인생에 마이너스다 설령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부모님의 말처럼 한동안 힘들 수도 있겠죠 그 성격으로 인해서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쩌면 그 힘든 것 때문에 나중에 처음에는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 더 삶의 어떤 지혜를 깨닫고 더 큰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삶의 진실이에요 내가 안다라고 여겨서 그러니까 조금 더 진실한 말을 얘기하면요 나는 안다 난 이건 알고 저것 알고 해서 아는 게 많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안다라는 말보다 더 진실한 말은 뭐냐 하면 더 진실에 가까운 말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말이 더 진실합니다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확실히 아는 건 있다 확실히 옳은 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명명백백하게 확실히 옳은 것 확실히 선악 이런 게 있을까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중생이 만든 분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이 A로 가야 돼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이야 그게 정말일까요? 그거를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정말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고집하고 그걸 향해 몇 날 며칠을 시금 전폐해 가면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노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집착만 조금 내려놓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이 길이 오른지 저 길이 오른지 나는 모른다 숭상 큰 스님께서 오직 모를 뿐이라는 화두를 말씀하셨죠 그게 왜 화두일까요? 모를 뿐입니다 자기의 참 성품만 모를 뿐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온통 모를 뿐입니다 내가 정말 알 수 있다라는 건 자만심이에요 불교에서는 하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죠 그게 그냥 좀 착하게 살아라 남들한테 이렇게 어깨 으쓱으쓱하고 살지 말고 좀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는 그 쥐고 있는 한 생각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줄 알아 내 자식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난 알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다고 여기고 안다고 여기니까 이건 내 인생에 도움될 거야 하고 집착하고 취하려고 하고요 이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해서 밀쳐내려고 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취사간택심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분별심 둘로 나누어 구별하는 마음을 첫 번째로 일으키고 그게 한 단계 나아가서 취사간택심으로 확대됩니다 확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집착하는 거 취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될 때 괴로워요 내 자식이 이렇게 돼야 돼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괴롭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괴롭고요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야 돼 했는데 못 벌면 괴롭고요 내가 진급해야 돼 했는데 못하면 괴롭단 말이에요 진급해야지만 되라고 믿으니까 이 사람은 진급하는 게 길이 아니라 나와서 딴 일하는 게 이 사람 길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 거기 갇혀요 100% 갇힙니다 어떤 틀 속에 있으면 그 틀 속에 갇혀요 사람들은 그 이런 말이 있죠 그 도적 태어나자마자 도적 대 두목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는 평생 소원이 도적 두목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 틀 속에서는 그 안에서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내가 갇혀 있는 그곳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그곳을 무조건 나오는 것만이 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노력도 하고 진급도 하고 다 해야죠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죠 그러나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야 난 이거 아니면 절대 큰일 나라는 생각은 자기 망상일 뿐이에요 무승자박이라고 해요 포승줄도 없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얼고 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래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 인생에 자꾸 일어나야 돼 펼쳐져야 돼 자기가 만들어낸 포승줄인 줄 모르고 그런 것들 집착하는 것들의 종류를 끊임없이 늘려나가는 게 삶의 어떤 궤적입니다 태어나면서 계속해서 그 집착의 대상만 바꾸고 있지 않던가요 A라는 걸 집착했다가 이걸 B로 바꾸고 C로 바꾸고 계속해서 딱 그 구조예요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바꾸는 하다못해 하루에 밥을 뭐 먹을까 하는 것조차 이걸 먹어야 돼 작은 생각 하나하나조차 취사간택의 연장이란 말이죠 취사간택을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절대 진실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 딱 그거 하나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취하려고 과도하게 사로잡히는 거 취해도 좋다 그러나 과도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집착하진 않되 선호는 해야죠 나는 짜장 짬뽕 뭐 먹을 거냐 나는 지금은 나는 짜장이 더 끌린다 짬뽕이 더 끌린다 이렇게 나는 지금은 짜장이 더 선호한다 이럴 수는 있단 말이죠 난 A대학보단 B대학이 더 좋다 더 선호한다 이건 좋죠 그런데 이거 아니면 나는 큰일 난다 절대 잘못될 것이다 이거는 자기 집착이고 자기의 고집입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걸 내려놓지 못해요 어떤 하나의 생각을 딱 쥐고서요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이걸 쥐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분 회사 나온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얘기를 하면 이분이 아직까지도 얼굴이 붉어지세요 그때 나를 모함해가지고 나를 회사에서 나가게 한 그놈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아직까지 가시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이렇게 막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한 생각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 미움 분노 그 한 생각을 내가 쥐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10년 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며 살아왔겠구나 진짜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 그때 나를 모함 한 번 하고 끝낸 그 사람이 나쁜 놈일까요 그 사람 한 번 모함하고 가버렸는데 나는 그 모함에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을 계속 지금까지 10년 동안 되짚어가면서 계속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계속 끄집어내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더 나쁜 놈이에요? 그 사람이 더 나쁜 놈이에요? 내가 더 많이 그걸 가지고 쥐어왔단 말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자기 안에서 어떤 틀을 정해놓고는 거기 사로잡히고 그대로 안 됐을 때 막 괴로워하고 취하고자 하는 게 내 거가 안 됐을 때 내가 갖고 싶은데 가져지지 않을 때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썩낸단 말이죠 좋은 걸 내 걸로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이고 취하고자 하는데 취해지지 않을 때 막 화가 나는 게 진심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 걸로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는 생각이 바로 치심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취사간택심을 일으키면 탐진치 삼독이 막 확 일어나버려요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취하는 것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싫은 거 버리고자 하는 것 내 인생에 저 사람은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병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다 안 좋은 일, 내가 안 좋은 일의 틀을 정해놓고 어떤 대상도 저런 저런 사람, 저런 사건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딱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싫은 대상에 대해서는 밀쳐내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막 인상을 쓰고 분노한단 말이죠 싫지만 싫지만 뭐 이것도 인연이면 어쩌겠나 싫어도 어쩌겠나 하고 그냥 산다면 큰 괴로움은 되지 않는데 싫어 죽겠을 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저 사람 쳐다만 봐도 막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내면에 아까 이 취사간택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취하려고 하는 마음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과도하게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내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10년 동안 쥐고 있잖아요 그게 업장이에요 업습이고 내 안에 업이 쌓인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틀렸다는 생각, 화가 난다는 생각 그 취사간택심을 사로잡혀 있는 이 생각들을 쥐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악업이 악업의 업장이 내 안에 켜켜이 쌓여 있다 보니까 없다라 현실을 판단하거든요 현실이 펼쳐지거든요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크면 집착하는 마음이 크고 분노하는 마음이 크고 이 탐진지 삼독이 크면 그것이 업이 되어서 내 안에 어떤 색안경 같은 필터로 작용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과도하게 미워하게 되면요 과도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커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만들어져요 창조가 돼요 왜? 내 안에 미움에 대한 에너지 파장이랄까요? 마음의 파동이 미움, 증오에 대한 마음의 파동이 있으니까 이게 업보의 법칙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유유상종의 법칙이니 하잖아요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끌어당기는 현실이 펼쳐져요 누가 끌어당길 건가요? 자기가 끌어당긴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 통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많으면 미워하는 파장으로 내가 물결치거든요 그러면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미워함의 파장 점점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끌어당기는 현실이 창조돼요 내가 내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그 업이 있으면 한 번 똑같은 상황을 보고 화내고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와요 욕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욕이겠지만 나중에는 그냥 그게 바로 인연법이에요 그냥 인연만 탁 펼쳐지면 내가 했던 업습이 그대로 업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 나쁜 짓을 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게 업보의 법칙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또 마음 공부하는 그 업을 거스르려는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지켜보려는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그런 지혜가 점점 더 생겨나겠죠 그래서 과도하게 미워하는 게 내가 마음 공부를 좀 잘하고 있는지 좀 잘 못하고 있는지 내가 좀 수행력이 있는지 없는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내 인생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알아보려면 자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애평지를 하나 딱 꺼내놓고 반 접어서 한쪽에는 좋아 죽겠는 것들 너무너무 좋아서 막 내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만한 것들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것들 그것들을 한번 목록을 쭉 적어보시고 또 B라는 페이지에는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것들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건들 내 인생에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왼쪽 페이지에는 건강,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른쪽에는 죽음, 질병,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과도하게 좋은 거에 과도하게 취하려 하든 싫은 걸 과도하게 거부하려고 하든 그 두 가지는 전부 다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이 취사간택심 이 분별심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걸 적어놨는데 야 나는 내 인생에 보통 우리 그러시잖아요 스님들 옛날 어른 스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인터뷰 같은 내용을 옛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아요 앞으로 계획이 어떠십니까? 여쭤보면 스님들이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고 특별한 계획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산다 내가 해야 할 일 있으면 하고 크게 없으면 쉬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내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고집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삶에 목표도 없는 건 아니에요 삶에 목표 다 있습니다 최선을 다 열심히 살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러지 않으면 절대 안 되라는 건 없는 거죠 이게 하되 함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해서 금강경의 말씀처럼 머무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집착이 없을 때 그걸 더 잘하게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님 그렇게 집착 없이 살면 사람이 열정도 없고 에너지도 뚝 떨어지고 대충대충 살고 깨어리게 살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열정적이 되고 더욱더 삶의 어떤 에너지가 넘치고요 괴로운 일이 생겼어도 그 괴로운 일에 좌절하고 무너지고 고통받느라고 몇 달을 괴로워하다가 이제 몇 달 후에 정신 차려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때가 정신 차리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과도하게 취사간택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몇 달 동안 괴로워하는 그 시간이 없어요 바로 효율적이 됩니다 사람이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움직임을 시작해요 직접적인 어떤 노력을 시작해요 더 열정적이 됩니다 더 빠른 대응을 합니다 변화에 대응을 하고 그 괴로움에 더 빨리 적응을 해요 훨씬 더 열정적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열정이 끌어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집착은 내려놔질 때 그게 진정한 열정이에요 우리가 잘하려고 막 잘하려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막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강의가 있어요 옛날에 제 군에 있을 때요 높으신 분이 우리 부대를 방문한다 이러면 이제 간부님들이 브리핑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야 저분한테 내가 잘 보여야 돼 하는 집착이 심하다 보면 평소에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도 막 브리핑을 하다가 벌벌벌 떨고 떠느라고 자기가 진짜 잘하는데 반도 못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법당에 나오는 정말 마음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간부 그 친구가 뭐 그냥 여유 있게 진짜 그래도 좀 잘하고 막 이런 집착이 안되던가 하고 물어봤더니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되면 좋은 거고 안되면 말고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크게 저것도 아닌데 하고 잘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막 그냥 편안하게 진짜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브리핑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 일어나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렇게 오히려 더 잘하려고 집착을 하면 이게 더 잘 될 것 같은데 더 안되기 쉽습니다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더 삶에 에너지가 생기고요 더 열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괴롭다 하면 과도하게 집착하는 뭔가가 있거나 과도하게 거부하려는 미워하려는 취하려거나 거부하려고 하는 양극단의 무언가가 내 안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 옆장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관님 절대 안되는 무언가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마음공부를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좋아서 죽겠는 거 싫어서 거부하려는 목록 이 두 가지 목록이 점차 비게 됩니다 비게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최선을 다해 열심히는 하지만 돼도 좋고 안돼도 좋다 하는 릴렉스하는 마음으로 이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일을 잘하게 돼요 열정적으로 더 성공해요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합니다 더 성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릴렉스해요 제가 우리 마음공부한 어떤 분 보니까 그분 되게 중차대한 진급이 들어갔는데 정말 릴렉스 진심으로 릴렉스한 모습이 보여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높으신 분들한테 더 이게 야 저 사람은 뭐가 있다 하는 마음을 주게 되어서 결국엔 진급하는 분을 뵙거든요 이처럼 과도한 치사간택심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어디에 치사간택하고 있는지 어느 지점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내가 볼 수 있다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한 분별심의 원리를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조금 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부하십시오